전지훈련 저희가 지금 군의 전지훈련을 왔어요 저희 아카데미에 군의 전지훈련을 와가지고 지금 훈련을 하는 모습을 하루 담아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제 몸풀기로 서브 몸풀기 채연이 채연이 인사 안녕하세요 저희가 공을 타깃으로 서브를 맞추어서 점수내기를 하고 있어서 아이들이 지금 열정이 불타오르고 있어요 왜냐면은 꼴등을 하면은 벌칙이 체력운동이기 때문이에요 좋아요 좋아요 이렇게 다같이 연습하면은 아이들이 더 집중력도 올라가고 열정도 올라갑니다 인사 인사 소속은 어디죠? 소속 소속 인사 소속 소속 유튜브 시청자님들께 인사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좋아요 구독 눌러줄랍니다 구독 눌러주세요 구독 어디에 사는 누구시죠? 어디에 사는 누구시죠? 예은이 서브 슉 빵 예은이 서브 엄청 센데 어? 정민쌤 어디에 사는 누구시죠? 정민쌤 도망간다 흐흫 흐흫 20점 20점 20점이라고? 네 와 여기 몇점인가요? 0점이요 0점 0점 2점 2점? 저기 20 몇점인데 너네 2점이라고? 네 하하 분발하세요 분발 예? 여기 몇 점인가요? 오우 박빙이네 박빙 채연이 하나 맞췄나요? 채연이 실력 한번 보여주세요 채연이 실력 감상하실게요 와우 무릎 낮췄다 일어나면 더 세게 치는데 앉았다가 일어나면서 일어나면서 그렇지 오 맞을 뻔했다 응 접전이다 접전 어 반대꺼 맞췄다 반대꺼 맞춰면 마이너스 1점이죠 웅이 세게 웅이 세게 웅이 오오 오오오 오오오 공주아 얘들아 2번 코트 1등이야 승용 어디 아파? 어깨요 어깨 어디 손 대봐 여기라고 호 해줄게 얘들아 대봐 호오오오 다 나왔어 이제 맞아? 네 뭘 맞아 이봐 치다 많이 아프면 얘기해 못 치겠으면 얘기해 네 응 한국 초등학교 유희랑 원핸드 한번 스윙 보여주세요 스탄 바브링카처럼 쳐봐 응 해봐 빵 그렇지 투앤드 해봐 투앤드 투앤드도 잘하네 투앤드도 잘해 투앤드도 잘해 점프 하하 뽀비뽀비뽀 뽀비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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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뽀뽀 뽀비뽀 뽀비뽀 택 뽀비뽀 택 택 택 택 택 택 경제는 시합 때 하고, 연습 때는 협동하고, 선생님이 공 던져 주거나 할 때 강하게 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각자 선생님들마다 지도 철학이 있어요. 배울 것도 많습니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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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리 채원이, 예은이도 여기 언니, 오빠들처럼 쳐야 돼. 알겠지? 하하하하 시작한다 자 여기서 찍어봐 채원이가 언니 치는거 찍어봐 코스코스 정확하게 어제 마지막에 선생님 그 코팅 알지? 그렇지 뒤에서 한번 내렸다가 쭉 그렇지 정말 좋아 그렇지 좋지 좋지 잘한다 좋지 마지막 나이스 자 자 다 뛰어 다 뛰어 잠발해야지 살살 온다고 잠발하는게 아니야 집중력 올려 집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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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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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식으로 훈련합니다 랠리 2분터 해가지고 5분씩 5분씩 치고 옆으로 돌고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모두가 랠리를 할 수 있게끔 집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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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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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예성이 승재 강서브 보여줘 강서브 승재 강서비 복식 게임을 하는 중입니다 승재 강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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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밖의 코트는 중고등학교 선수들이 하고있어요 오랜만이네요 저희 아카데미 뉴페이스 뉴페이스 이한나 자기소개 어디사는 누구시죠? 초등학교 1위 출신 이제 중학교 올라가는 이혜린 선수 인사 군의 중학교 옵니다 안녕하세요 어디사는 누구시죠? 광주에 사는 광주사는 광주인가요? 이거 봐 우리 아이들 열심히 하는 흔적입니다 피나고 손 봐봐 난리가 났다 보상받을거야 기압이 작습니다 기압이 그렇지 기가 크게 그렇지 여기는 군의 종합 테니스장 야외 코트와 잡은 실내 코트 여기가 아주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열심히 운동하고 있습니다 오전 운동 끝났습니다 오전 운동 후 오후에 만납시다 오전 운동 오후에 만나 태훈이 예은이는 먼저 가요 우리 이제 설날이라서 태훈이 예은이는 먼저 가고 아 믿지마 나머지 친구들은 조금 더 훈련하라고 명절 때도 훈련합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어르신 분이시죠? 오후 훈련 시작입니다. 전설이십니다. 구니중고 감독님. 전설이에요. 감독님 인사 한 번 해주세요. 어색한 웃음. 오후련 워밍업. 오후 훈련. 오후 훈련. 바로 멈춰. 바로 멈춰. 바로 멈추는 거야. 멈추다가 바로 또 가고. 끝. 잠실기. 멈추는 길. 그렇죠? 1등 웃어 얘들아 혜택 알지? 잘 들어! 잘 들어! 수능 보여준다! 가! 나 불구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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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 띔틀! 넘어가고 숙이고! 넘어가고 숙이고! 다 넘어가면 숙이고! 한 명 넘어가고 숙이고!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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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볍게 돼! 가볍게! 힘주고 있어야 돼! 힘주고 있어야 돼! 가볍게 넘어야 돼! 얘네 작잖아! 누르지 말고! 누르면 안 돼! 그렇지! 머리 죽여 찬서! 아니 찬서야! 너 첫 번째 하지마! 너 첫 번째 하지마! 찬서해 봐! 빨리! 찬서 못하네! 안 되겠어! 안 되겠어! 인간 띔틀이 안 되는 관계로 인간 띔틀이 안 되는 관계로 종목을 바꿨습니다 궁이는 잘 안 보이네! 사이에 있으면 궁이를 거의 찾아야 돼! 이렇게 가보자! 빨리 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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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좀 징그러울 수도 있겠는데 야 너 뭐하... 자 대결을 시작합니다 자 대결을 시작합니다 자 지는 팀 벌칙이라 했어 야 나 라인킬 했어 라인킬 한 번 더 출발한다 자 대결을 자 이렇게 해서 바로바로 자 이렇게 해서 바로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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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대결을 시작하자 3번 끝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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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겼어 이겼어 자 2번에 띔틀이 3번 뒤로 자 이번엔 뒤로 귀여움이 돼 오 막상막상 오 막상 완전 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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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사연과 들어가야 된다고 합니다 뭐하냐고 빨리 빨리 하미 누나의 하드케이드로 끝났으면 마지막 결승전 1대1이야 4대1이고 이제 옆으로 난장판 자 진 팀은 벌칙이 있습니다 선착순 벽까지 찍고 오기 선착순 벽까지 찍고 오기 마지막 2명 남긴다 2명 남긴다 초등은 출발 중고는 자 과연 형들 따라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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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초등은 우와 빨라 빨라 자 승효야 아이고 우리 승효가 웜업 끝 아 이제 몸 다 풀고 이제 또 훈련시 들어갑니다 오후에는 몸 좀 풀고 연습 게임 할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이제 군의 선생님이 군의 선생님이 짜주시고 있습니다 자 항상 협동 훈련할때는 어떻게? 어...협동 훈련 아 열심히 해 알았다? 어 만약에 공조소로 다니면 내가 들어간다 알았다 편지 치면 선생님 테니스 안 칠 수 있더라 그래 오케이 출발 들어가 뛰어가 뛰어들어 오케이 뛰어가 시작합니다 매일 좀 많이 하고 게임합니다 저도 2시간 후에 2시간 후에 오늘 이제 훈련의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은 16시 11분 오전 9시부터 군의 전지훈련은 좀 어떤가요? 좋습니다 그래도 다 열심히 하니까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믿어야지 믿어야지 그치 그치 아이들을 믿어야지 그치 진짜로 찡 시범을 보이고 있는 찬사 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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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훈련의 마무리 자 화이팅을 하려고 모였습니다 와 여기 작아지가 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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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흑 흑 흐흫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전주훈련의 하루가 끝났습니다 다 열심히 하고 합동해서 또 열심히 하고 올해 좋은 결과 있기를 화이팅 한나에 내가 그걸 잘 노리고 있다고 마음속으로 응원하고 가졌는데 화이팅! 화이팅! 할 수 있다! 너네 서브 찍으니깐 왜 아까와는거야? 전혀 달라 더 잘 나왔어 기다려 기다려 맞췄어 맞췄어 만원이야! 만원이야! 최고 금액이야 소감 한마디 와 진짜 땄어 다행이다 5,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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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그냥 야야야야 학폭학폭학폭 학폭학폭 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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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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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폭 신고 5,500원! 5,500원! 아니 왜 새치게 그냥 내가 했어 아 뭔 말이야 아니야 아니야 와우 그냥 하는 거 아니죠 내일만 했잖아 진짜 안돼 진짜? 와우 얼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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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00원! 3,500원! 야 300원씩 300원씩 3,500원! 내가 저거 천원이야 3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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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0원! 축하 축하 아니 400원 멀었어 아 축하드립니다 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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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해 진짜 몸이 멈추고 가축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5,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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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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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00원! 5,500원!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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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챌린지 야 챌린지 호소할 때로 안 먹어 ㅋㅋ 쓰니 다 까먹어 2시간 더 갚고 2시간 동안 배웠는데 돈 들어가니까 원래대로 다 갚아 ㅋㅋㅋㅋㅋㅋ 얘들아 화이팅 한번 하고 하자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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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설날 연휴에 또 열심히 하는 우리 아이들 선생님 빨간색 조끼 입으신 선생님이 제 중학교 시절 고등학교까지 큰 산 입으셨어요 그래서 아이들 왔을 때 같이 한번 같이 훈련시켜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또 돈 맞추기 아이들 용돈 선생님들이 돈 받아서 맞추기로 했습니다 네 아이들 응원 많이 해주세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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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